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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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왔어? 왜 나왔어? 들어와. 지금 족발이 말이나 지금 오빠는 잘될나오는데 이 친구대로 지금 진도가 안가오잖아. 우리 저만 가고 힘드네. 오빠한테 저만 가고 오빠 나 사람들이 족발 안 줬고 힘들잖아. 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아아 난 지금 원스파이지 널로앗 너 이거도 진짜 저 완전 자빠지지도 않아요. 여행한테 진짜로 왜 안 잡바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얀치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잡바퀴다 그렇지 야 이거 없죠 이거 무슨 옷들이야 왜 잡바질까 이러나 야 이거 완전히 힘들겠네 이거 형 나 더 잘 타 야 야 잠깐만 그러면 너네 이렇게 4명이 2명이야? 그럼 저 남학생이 여자 3명 되는 건가 아 그 여자야? 야 그럼 머리에 삥락 하나 끄트리라고 이제 마스크 좀 내려봐 아 여자구나 미안 마지막 어린 맹 남자친구 좀 날려봐요 아 나 이 사랑 아직 애들이 자랑 자랑하는 애들이 먹고 있다고요 이만 절식당은 어? 어? 이거 뭐야? 야 잘 잡았네 이 남자는 저런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 하지만 월요일에서 낚시하고 오늘이 국방주의 아드시 엘리대에서 낚시하는 거예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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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잡았어요? 잡았어요? 못 잡았는데 좀 아는 거? 네 20년 넘게 있으면서 엘리대에서 낚시하는데 잡은 사람을 못 봤어 배고파 까먹자 네 마지막 우리 열면 아 직장 뭐라 불법연들은 법적으로 열려를 신이 살다가는 너희들 희장에 못하게 해야 돼 이거? 아니 열려를 살잖아 그녀를 이쁘랄게 마지막 우리 수요일 너흠 아무것도 죽었다고 죽어 죽었다고 죽었다고 어 이분들도 좋아 이분들도 저 유고우 빠트라 다 빨리 야 유고우 빠트라 이번에 어프로스 워리다 높게 뺀손 쿠팡 빨리 한 명씩 마크 마크마크마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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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 이제 한 명만 놓으면 4대 4대 자 자 편의점이 아 여기 하얀맞이 하고 땡때르는 그 면수게 낚시 하나 밑에 들어갈까 자 갑시다 여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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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낚시 그래 어차피 고기도 못 잡았는데 여자가 또 낚시해야지 신났어 물어봅 뭐냐 왕사야 왕사야 가입이시다 어차피 바이바이 우리 따묻하게 바이 바이 샘 샘 샘